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6년 그리고 장관급인 선관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야당 목선 여당 거부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회는 임기 6년짜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8명 가운데 7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보면 87.5%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친녀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원이 내년 3구 대선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관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판 가운데 87.5% 대략 88%가 친녀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선관위원 가운데 비여건 인사는 1월 여야 합의로 선출됐던 중립성향의 그것도 친녀성향이 아니고 중립성향의 조병현 위원 한 명 뿐입니다. 야당 목서로 임명되는 위원 한 석은 민주당 측의 반대로 여전히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2022년도 3월 9일 날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실질적으로 8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7명 87.5%가 친녀인사로 채워진 태로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원은 축구로 이야기하면 심판관입니다. 심판 8명 가운데 7명이 여당 쪽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생각이 다릅니다. 문 대통령의 치적은 선거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업적일 것입니다. 물론 국민대회에 대한 정말 재앙 같은 그런 업적이고 앞으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참으로 다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선출직 단임제 대통령으로 등장해서 완벽하게 선거를 장악한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 남쪽에는 그렇고 그런 성격의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아마 역사가들이 평가하지 않겠냐 훗날에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선거의 장악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 행한 업적입니다. 물론 한쪽의 업적이고 다른 쪽에서는 업적이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비원이 청와대 선관이 내부 규정 노골적 간섭 대선 개입하겠다는 건가 이런 제목의 글을 내보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그런 신문기사나 아니면 칼럼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중앙일보의 전영기 그런 칼럼니스트 지금은 시사전의 편집인으로 가 계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선관위에 관련된 그런 아주 묵직한 칼럼을 여러 차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강찬호 논설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다뤘습니다. 핵심은 선관위원 8명 가운데 7명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심에 차지 않아서 조혜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에게 힘을 대폭 몰아주는 쪽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장악해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선거관리위원회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족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15 총선이 그렇게 노골적인 개입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무슨 그런 권한이 필요한 건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강찬호 논술위원 주장 가운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추궁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이나 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선관위의 상임위원 권한이 과거부터 대폭 축소됐다.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말이 질문이지 선관위로선 추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며칠 뒤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니 상임위원 권한이 거의 다 없어졌더라. 상임위원의 권한을 정하는 선관위의 위임정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근 10년치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이유를 묻자 상임위원 권한이 다 없어진 듯하니 이를 분석해서 임명권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복수의 소식통은 현 조혜주 상임위원이 3년 재직기간 중 기대만큼 여권에 유리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바로 결제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여권에 퍼져 있다. 조혜주 상임위원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참 익숙하시죠? 참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찬호 논술위원이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참 칭찬할 만하지만 글 전반적인 내용을 미뤄보면 아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쓴대요. 강찬호 논술위원이 칼럼이 많은 독자들에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인은 상임위원이 결제권이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아주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중견 농객들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4.15 재검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는 태도와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립, 공정, 정의, 합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강찬호 논술위원회 칼럼이 상당히 잘못된 그런 이미지나 선입견이나 시각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결제권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8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7명, 87.5%가 친정인사로 채워진 선관위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1년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등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보는 판단은 문 대통령과 같은 팬들에게 최고의 취직이 바로 선거장악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선거를 한 편에서 장악하면 무슨 일이 자기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200%, 300%, 400%, 500% 왜 그렇게 오르는지 그런 것을 깊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찬호 논설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참 오랜만에 다루는 그런 주제지만 사실을 아는 것에선 도움이 됐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기관인 모양이다.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벌이지만 이 소위 중간중간의 그런 문장들을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 언론사의 중견 논객 정도 되면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쓴 문장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빛이 질진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찬호 논설비원은 재금표에 대해서도 한두 번 정도 방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